음악 천연건조식품 가공사업업체 유니온테크 주식회사를 소개합니다. 2004년 창업 이후 꾸준히 축적된 반도체 설비 제조기술과 새롭게 자체 연구개발한 마이크로웨이브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식품건조기, 해동기, 살균기 등을 출시해 식품관련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요. 기계제품 판매에 멈추지 않고 이들 설비를 활용해 그대로 말린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천연건조식품 가공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업 자체 브랜드 그대로 말린은 철저한 위생관리, 맛, 건강 영향까지 고려한 건조식품 전문 브랜드인데요. 마이크로웨이브 진공건조기술을 적용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 기술은 신선한 상태의 농산물을 얼리거나 가열하지 않고 상온 진공상태로 마이크로웨이브의 유전가열 원리를 이용해 빠른 시간에 살균건조하는 특허기술입니다. 영양분 파괴가 거의 없으며 섬유질을 유지해 뛰어난 조직감, 살균효과, 천연향기 및 천연색상 보존뿐만 아니라 다시 물을 부었을 때 뛰어난 보건역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유니언테크 주식회사는 2018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강소기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식품 전문가, 투자자들의 평가로 선발된 5개 식품 벤처기업 가운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발된 기업은 투자요치,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 푸드스타 기업으로 육성됩니다. 그대로 말린의 상품군은 매우 다양합니다. 과자 대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집, 날씬하고 건강함을 위해 무려 우려 마시는 과일워터, 천연 건강조미료인 분말 및 슬라이스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그대로 말린 천연조미료는 한국의 대표적인 양념 채소들을 특허공법으로 건조해 각 재료들을 분쇄한 후 누구나 좋아하는 요리의 맛을 내도록 했습니다. 생야채는 오래 보관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얼리거나 버려지기 일수인데 그대로 말린 천연조미료를 이용하면 매번 썰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음식에 넣으면 5분 내로 잘게 다진 원지로 상태로 복원되므로 음식의 색감과 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청양고추, 마늘, 대파, 깻잎, 진한 요리, 맑은 요리, 육수용 선물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레싱 파우더 제품으로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바질, 레몬, 감귤, 자몽, 라임, 청귤, 건조과일 칩으로 바나나, 방울토마토, 파인애플, 딸기, 제주통귤 등이 있습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대로 말린 제품들로 건강한 식사, 행복한 간식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